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에서 정규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정규표현식은 크게 두 가지의 어떤, 뭐랄까요, 사용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. 자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하는, 컴파일이라는 단계가 있고요. 자 그 다음에는 실행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. 자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치환한다거나 어떤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대상을 찾는 것 예, 다른 말로는 패턴을 찾는 것을 우린 해야 됩니다. 즉 컴파일 단계라고 하는 것은 패턴을 찾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는 우리가 찾은 패턴, 즉 대상을 먼저 찾았겠죠.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, 그게 실행 단계입니다.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. 우선 컴파일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자 여기서 우선 정규표현식에서 우리가 패턴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자 첫 번째 방법은 정규표현식 리터럴이라는 방법입니다. 자 우리가 문자열을 변수에다가 담을 때 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a라고 하는 문자 앞뒤에 이렇게 따옴표를 배치해서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있는 이것이 예 문자열이다라는 것을 컴퓨터에게 표명하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규표현식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정규표현식 리터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슬래시로 시작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슬래시를 해주면 자 여기 있는 이 슬래시와 슬래시 사이 슬래시와 슬래시 사이에 a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. 그러면 그것을 패턴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으면 우리는 이 패턴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. 또 하나의 방법은 정규표현식 객체 생성자라는 방법입니다. 자 똑같이 변수의 이름을 패턴으로 하구요. 이번에는 new.leg.exp 그리고 a라고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어 regular expression의 약자입니다. 네. 그리고 new를 해서 우리는 정규표현식 객체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 괄호에다가 넣은 이것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바로 a라는 문자를 우리는 찾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같은 뜻이에요. 얘도 정규표현식 객체라는 것을 패턴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고 얘도 정규표현식 객체라는 것을 패턴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. 두 가지 방법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어떤 장점과 단점이 따로따로 있어요. 예 그거는 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. 우리 수준에서는요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이런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 여기서는 a입니다.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패턴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을게요. 그리고 이 뒤에서 나오는 예제에서 패턴이라고 하는 변수가 출원하는 것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a라는 사실입니다.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여기서 영상을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찾은 그 패턴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